모두 진의 명을 따르거라 다음 행선지는 어디지? 각오하거라 명계의 호는 모든 나의 힘이 될지 무험하다 모두 진의 명을 따르거라 각오하거라 명계의 호는 모든 나의 힘이 될지 무험하다 명계의 호는 모든 나의 힘이 될지녀 명계의 호는 모든 나의 힘이 될지녀 두번째 금지에 잊는건 알았을 것입니다. 두번째 금지에 잊지 않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감지에 잊지 않습니다. 이 감지에 잊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